어느 한 마을에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하나뿐인 아들 수를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만 아휴 슈퍼야 이렇게 손님이 없어 동네 사람들 우리 소슈퍼 좀 많이 와주세요 우리 제크 맛집이에요 아이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아줌마 여기에 뭐 양파링 있어요? 아 그거? 사랑과 우정의 상징 양파로 만든 양파링 먹어도 먹어도 변함없고 먹어도 먹어도 깊은 구멍 외국인도 좋아 멋있는 양파링 그거 다 나갔어 아 뭐야 그러면 미니 돈까스 주세요 아니 미니 돈까스가 여기 구멍가게 어딨어? 그럼 마트를 대요 마트를 구멍가게에서 그런 걸 찾아 그러면은 아이패드 하나 주세요 96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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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아휴 과자를 팔아야 좀 낫는데 돈도 안된 걸 사가고 있어 아휴 그런 소리를 해요 아 이거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사지마 사지마 아휴 진짜 아휴 돈 가져가야지 아 됐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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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저나 우리 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휴 엄마 나왔어 아휴 우리 사랑하는 수가 왔구나 학교 잘 갔다 언니? 친구들이랑 잘 놀았니? 아 잘 놀았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? 아 잘들었어 보고싶었어 엄마 맞다 나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 거 알지? 니가 거기 어디로 가 거기를? 수학도 못하는 게 아 뭔 소리야 엄마 얘기 들어봐봐 우리가 수학여행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돼 근데 A랑 B가 있는데 A는 경주, B, 설악산 어디로 갈까? C C가 뭐야? 안 가면 안 될까? 아 나 무조건 갈 거야 애들도 다 간단 말이야 아니 엄마 때도 꼭 한 명씩 안 가는 애들이 있었어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고 아 근데 뭔 소리야 엄마 나 거기 갈 거야 거기 야경도 좋대 우리 가게도 조명 키면 제크가 얼마나 예쁜데 아 진짜 그리고 이거봐봐 교복이 너무 커 좀 찌려져 너 오버핏이야 이게 아 이게 뭐 배고프구만 왜 그래 얘가 정말 내가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친구여서 홍대에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 엄마 쪽팔려 아니 제크가 팔려야 되는데 왜 자꾸 쪽이 팔려 아 밥이나 좀 줘 배고파 엄마 밥할 컨디션 아니야? 집어먹어 아무거나 어 이거 맛있겠다 엄마 나 사투밥 먹을게 너 사투밥 먹으면 곤장 맞아 어 나 엄마 손 먹을게 엄마 손은 안 돼 알았어 나 이 제크 먹을게 너 왜 규력상품으로 집어 규력상품으로 그치 내려놔 너 우리집 제크마 집인거 몰라? 요번에 수요 미식회 그 제크 편에 우리집 온대잖아 아 엄마야 영기 엄마 수 엄마 여기 있었어? 왜 왔어? 정수 요새끼도 여기 있었구나 수 엄마 그거 알고 있었어 요 놈 이거 술 먹는 거? 아니 우리 수가 무슨 술을 먹어 내가 여기 앞에 이렇게 나가다가 거기 있지 석포빌라 옆에 놀이터 거기서 삼삼오 모여가지고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 요 놈이 얘가?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봤더니 지들끼리 막 무슨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귀를 삭 갖다댔어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술이 들어간다 뭐 쭉쭉쭉쭉쭉 그러면서 뭐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그러니 정수 이 새끼 갑자기 내 어깨를 봐?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민지 이년이 탈골됐잖아? 이러는 거야? 그래서 막 탈골이 됐으면 응급실을 가야지 왜 소주를 빨고 있냐고 아아아아 이 새끼 나쁜 놈이야 요거 근데 왜 자꾸 남의 자식한테 새끼새끼거려? 미안 그건 영기 엄마의 실수 합석하고 싶었던 작은 욕망 아아아아 자꾸 앙앙앙거려 왜 아아아아 왜 이래요 견내가 암튼 근데 요놈이 술을 먹었으면 치워야 되는데 빈병 같은 걸 그냥 미끄럼틀 같은데 휙휙 걷어놓고 가더라고 너 일로와서 아 엄마 너 아 잘못했어요 너 술 먹은 것도 모자라 빈병을 이놈의 자식 엄마 빈병 모으잖아 올라갔어 아이고 뚜껑은 다 잃어버렸어 뚜껑은 없어도 돼? 뚜껑은 없어도 돼? 뚜껑은 없어도 돼? 맞아 아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요 정수 요놈 있지 요놈 뒤를 내가 한번 캐 봤어 아니 할 일이 그게 없어 왜 자꾸 소 뒤를 그렇게 쫓아다녀? 영기 엄마는 이 동네 디스패치 따라가 봤어 집에 안 가더라고 그러더니 냇가로 이렇게 슥 하더니 갑자기 우리 주변을 막 이렇게 살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더니 갑자기 빤스를 휙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 요 놈이 막 빤스를 막 이렇게 빨고 있는 거야 파티에 똥을 지렸는지 내가 봤다니까 이거 흔선이야 우리 슥아 똥 오줌 하나는 잘 다리는데 미안 그건 영기 엄마의 어릴 적 트라우마 내가 지렸었지 아니 왜 나는 얘기를 이렇게 지어내면서 악기를 막을라 그래 진짜 아아 어? 왜 온 거야 영기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다음 주에 전국 노래자랑 오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수 엄마랑 한번 나가고 싶어서 왔지 듀엣으로 오 내가 왜 영기 엄마랑 나가 영기 엄마 클라이막스 욕심 있잖아 없어 없어 한 소절 한 소절씩 부르면 되는 거야 앙 꽝꽝거려네 노래 내가 요즘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거 티티 할 테니까 그거 꼭 들어와 알았어? 아 진짜 자 조슬라이 티티 티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왜 안 들어오냐니까 아니 들어갈 틈 해줘야지 아 아니 못 들어가겠어 아니 아니 내가 저 어디로 들어가는지 좀 여기 틈이 있었을 때 어디가 있었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올렸을 때 너무해로 들어와야지 아니 누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대 거기를 그게 아니라 이것도 못 들어와 왜 답답하게 마지막 주에 줄게 그럼 저기에 그거 마마무 개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들어와 알았어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영기 엄마예요 수 엄마예요 라고 해야지 아니 뭐 얘기를 했으면 아니 아니 이거는 자기소개잖아 이거 숙례 선생님이 화내 인기상도 못 받아 개망신이야 아니 제발 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니 그리고 마지막 거 대본에 없는 거래 제발 제가 잘 이는 사람이 하나님 열심히 Hajide